안녕하세요. 재경관리사 재고사사 날차례입니다. 우리 재고사사는요. 이 재경관리사 책을 보시면 총 2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40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한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있고 두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있는데요. 이 재고사사는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출제는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론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다 밑줄 쳐줄 거예요. 이론형 문제가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산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계산형 문제는 크게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아직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 판매 가능 수량을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로 나누는 것을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가 배분의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입선출법 선입선출법 그리고 총평균법 이거 두 가지 계산은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수량이 감모된 부분 감모 손실 그리고 평가 손실. 이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연습문제 공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출제 범위를 설명드렸으니까요. 이제 하나하나 이론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고자산 단원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취득 원가의 결정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재고자산을 배우실 때 재고자산의 뜻이 뭔데 분류가 뭔데 이런 것들 배워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정의는 재고자산은 일반적으로 판매 목적의 자산을 말해요.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우리 재무에게는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을 일반적으로 상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상기업의 재화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우리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도 매출원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이라는 개정과목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산 중인 자산 그리고 생산에 투입될 자산도 우리 재고자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 분류를 하면요. 우리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면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기업, 상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한다. 상품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거 배우실 거고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들은요. 상품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우리가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해요.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됐을 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물건이 다 만들어지지 않고 생산 중인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반제품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제공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뭐냐. 12월 31일 날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기는 하는데 생산 중인 재화를 말해요. 그때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이 제공품은요. 지금 완성되지 않았는데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반제품은 외부 판매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반도체 있잖아요. 그게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투입이 되게 되죠. 그런데 외부 판매는 또 가능하잖아요. 애플한테 팔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투입될 재화가 있죠. 원재료. 제조기업에서는 원재료. 그리고 이거는 주요 원재료를 말하고요. 부수적인 원재료 같은 것은 소모품 또는 저장품이라고 대전과목을 써요. 부수적인 원재료. 이거는 여러분들 생산에 사용될 자산이죠. 투입 목적의 자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우리 제조기업에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 전체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조기업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 원가관리회의 시간에서 배울 거고 저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상기업의 재화인 상품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공부하실 때는 상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한번 쳐드릴게요.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 재고자산의 의의에 첫 번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재고자산이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 중에 있는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 그래서 상품과 제품 말하는 거고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 반제품과 제공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산이나 용역에 사용돼 투입 목적의 원재료나 소모품을 만나. 주교 원재료, 투입돼 원재료. 다 설명드린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토지하고 건물 있잖아요. 회계의 원리 때 배울 때는 이거 유형 자산이다. 물리적 실체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회계는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기말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유 목적이 다르면요. 토지하고 건물이더라도 재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들은요. 재고 자산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갖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 자산으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고 임대 수익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기존 사회는 없지만 토지하고 건물은 재고 자산으로 분류될 수 없다. 틀린 말이에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줄 내려가시면요. 예를 들어 일반 제조기업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하고 건물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부동산 매매업이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의 부동산은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재고 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토지하고 건물은.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이 내용들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확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자산은 언젠가 비용 처리되니까 상품의 취득 원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상품의 취득 원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름다운 말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요.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습니다. 돈.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자산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자산의 정의가 뭐였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권리입니다.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죠. 미래를 위한 지출이면 자산이라는 거예요. 이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요. 이 재고 자산을 팔면 매출을 통해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돈이 발생하면요. 그 처리는 비용 처리해야 돼요. 그런데 회계는요. 법적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시하는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취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상태 다른 말로 현재의 장소 형제의 상태라는 말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하는 원가까지는 자산 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비용 처리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우리 기준서에 매입 원가 그리고 전환 원가 그리고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매입 원가, 전환 원가,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뜻을 이제 알아야 돼요. 자 볼게요. 밑줄 쳐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 양가로 2번 찾으셨죠?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는 매입 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기타 원가를 모두 포함한다. 매입 원가 동그라미, 전환 원가 동그라미, 기타 원가 동그라미 세 가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먼저 기타 원가의 정의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원가의 정의 설명드린 거예요. 자 모든 자산을 취득할 때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들을요. 매입 원가에서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로운 비용이 창출될 때마다 기준서를 개정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규정하지 못한 것은 전문가적인 판단하도록 이쪽에서 발생한 것은 자산이고 이쪽에서 발생한 것은 비용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기타 원가를 규정해 놨는데 우리가 재고 자산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바로 사자마자 팔 수는 없잖아요. 일단 창고에 좀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취득 이후의 비용이니까 일반적인 창고 보관 비용 창고 보관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용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수입을 할 때는요. 수입을 할 때는 물건을 배에 실어서 부산항에 도착을 하고 우리 공장에 서울이라면 서울까지 운송을 해야 되는데 운송노조가 부산항에서 파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잠깐 창고에 보관해야겠죠. 이거는 아직 자산을 현재의 장소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보관 원가니까 우리가 현재의 장소 상태에 이르기 전에 발생한 보관 비용은 자산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후속 생산 단계 이 전에 보관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그러면 이거 이외에 보관 비용은 비용 처리하겠네요. 이걸 기억하시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기타 원가는 재고 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이 얘기고요. 그러나 밑에 거 볼게요. 그러나 다음의 원가는 재고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나와있는데요. 전부 다 옆에다가 비용 처리하시고 이걸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고 하면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재료 원가, 노무 원가, 기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 우리 수익에 공헌하지 못한 것은요. 수익에 공헌하지 못했으니까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없잖아요. 그냥 차손 개념으로 바로 비용 처리합니다. 2번 볼게요. 이거는 밑줄 쳐야 돼요. 별표 쳐놓고 후속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에 발생하는 보관 원가. 설명드린 거죠?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후속 생산 단계 이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보관비용. 처선이라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외에 나와있죠? 이외에 보관비용은 비용 처리합니다. 이제 이게 가죠? 이 문장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각화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 간접 원가. 간접 원가라는 것은 배부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공헌하지 못했으니까 미래의 경제적 교육이 없어요. 그냥 비용. 판매 원가. 취득 이후에 판매하는 거죠.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고 싶은데 자산을 팔았으니까 자산이 없어요. 뭘 더해요. 그렇죠? 취득 이후에 지출이니까 비용이다. 판매 원가도 별표 쳐놓고요. 이것도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틀린 문장으로 자주 나옵니다. 1번 보시면 상품 매매 기업 나와 있어요. 매입 원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매입 원가.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인지. 매입 가격. 내가 상품을 100원에 매입했으면 매입 가격에 수입 관세와 재세금, 매입 운임, 하영료를 가산한다. 여기까지. 네 개를 가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관세를 부담합니다. 그럼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 맞죠. 그리고 재세금. 재세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열심히 공부하셔서 재경관리사에 합격하시면 차를 한 대 구입하실 텐데요. 개별 소비세라는 것을 부담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운임은 매입자가 부담한 운임이죠.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 맞습니다. 하영료는 우리가 자산을 해외에서 구입했을 때 배 위에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수입간세, 재세금, 매입 운임, 하영료는 여러분들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용이라는 거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후에 돈을 지급하기로 해서 100원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당장 돈을 주는 거예요. 화폐에는 시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원만큼 깎아준 거야. 그럼 100원에서 10원을 깎아줬으니까 내가 순수하게 매입한 금액은 90원이 되죠. 그래서 매입가격에서 차감하셔야 됩니다. 자, 리베이트는요. 이런 계약이에요. 어떤 제약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있습니다. 제약회사로부터 병원이 물건을 구입하는데 100억 원어치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제약회사와 병원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1년 동안 100억 이상을 구입하게 되면 10% 현금으로 돌려줄게. 그러면 100억만큼 구입했는데 제약회사가 병원한테 10억만큼 돈을 돌려주겠죠. 그럼 내가 순수하게 구입한 금액은 90억이니까 재고자산 금액은 90억으로 표시해야 되고 이 금액은, 리베이트 금액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차감하셔야 돼요. 매입 할인 동그라미, 리베이트 동그라미, 차감 동그라미. 됐죠? 설명 다 했고요. 그러면 이건 설명 끝났네요. 자, 전환원가는 무엇이냐면요.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100원에 구입하면요. 다른 부대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면 100원을 그냥 팔았을 때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해요. 그런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50원에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장에서 여러분들 인력들이 투입해서 인력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급여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급여는 그냥 여러분들이 회계월 때 배운 것처럼 급여 20원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니까 제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장이 있죠? 공장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교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감가삼각비라고 해요. 그래서 감가삼각비 당기껏 구해봤더니 30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감가비, 감가삼각 누계에 그냥 비용 처리했죠. 그게 아니죠? 이 공장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니까 제품의 취득원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취득원가를 이거 3개 더한 걸로 구해서 이 100원이 팔렸을 때 매출원가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재료를 우리가 원가회계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직접 재료원가라고 합니다. 직접 재료비. 그리고 이 급여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노무비라고 해요. 그리고 이 공장은 공장의 감가삼각비잖아요. 머리 위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오버헤드코스트. 그래서 제조간접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조원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재료를 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거니까 이 직접 노무비랑 이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전환원가라고 해요. 자 읽어볼게요. 제조기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이때 찾으셨어요? 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데 소유되는 원가를 전환원가라고 한다. 전환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직접 농비. 그리고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제조간접원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요. 원가 외계 배우시면 저절로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공부하실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농림어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농림어업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이렇게 X 치시고 시험에 안 나온다. 그리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할 차례인데요. 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계산문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우리 실무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원가 배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가 배분. 그럼 어떤 절을 배울 때는요. 이 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가 배분이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재고자산은요. 티계정을 그리면, 티계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회계의 원리 때 원장. 원장을 그리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자, 상품은 자산이에요.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죠? 차변. 그래서 기초 재고는 차변의 잔액이 남아있고요. 이건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넘어온 숫자예요. 그리고 자산이 증가되는 건 어디다 쓰죠? 차변에다 쓰죠. 상품은 왜 증가됩니까? 매입을 하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계약서에 찍혀있는 금액이고 통장에서 나가는 금액이니까 어차피 알고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 금액을 더해준 금액을 1년 동안 판매 가능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 이 금액은 회사의 주요 영업활동이 상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금액에 비해서 상당하게 클 거예요. 그렇죠? 1년 동안 이 금액을 계산하면 이 금액 중에서 판매된 부분은 비용 처리해야겠죠? 우리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뭐라고 합니까? 매출원가.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에 매출원가를 기록해주셔야 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되지 않은 것은 나중에 미래의 경제적 표기 있으니까 자산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기말 재고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으로 표시한다고 했죠? 수익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을 대응시켜서 인식해야 되니까 수익을 인식한 부분은 매출원가. 어디? IS. 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거고요. 우리가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부분은 기말 재고로 표시해서 BS에 표시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가 배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차대변은 일치해야 되니까 이 금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고자산은 어떤 종류가 한 세 가지인데 한 종류 A, B, C의 재고자산마다 수량과 단가가 있는 거예요. 수량이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판매된 부분의 수량을 계산한 다음에 판매된 부분의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판매되지 않은 부분의 수량 기말의 창고에서 쉬어보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단가를 계산하셔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하시면 이 금액이 100원이고 이 금액이 900원이라서 이 금액이 1000원이라면 한 가지 금액을 계산했을 때 이게 400원이면 이게 600원이고 이게 600원이라면 이게 400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 배분을 하려면 뭐하고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아시면 됩니다. 이건 퀀턴티고 이거는 우리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과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결정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 보시면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수량은 이걸 먼저 결정하든 이걸 먼저 결정하든 상관없는 거죠. 이게 수량이라고 해봅시다. 기초 수량이 100개고 단기 매입 수량이 900개래서 판매 가능 수량이 1000개면 판매된 수량을 먼저 써서 나머지 잔액을 이걸로 구해도 되고 안 팔린 수량을 창고에서 써서 이 수량을 구해도 돼요. 우리 팔릴 때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속 기록법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계속 기록법 그러면 우리가 기초 재고 수량은 알고 있고 단기 매입 수량도 알고 있는데 무슨 수량을 먼저 결정한다고요? 판매 수량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을 먼저 결정해요. 그래서 기말 수량을 역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기록법이라고 해요. 판매 시마다 수량을 기록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100개고 이게 900개고 판매된 게 600개다. 그럼 두 개 더하면 400개가 나오니까 기말 수량을 400개로 결정하는 방법을 계속 기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죠? 1000개인데 기말에 안 팔린 수량을 먼저 결정해서 여기서 이걸 빼서 판매 수량을 역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말에 재고 실사를 해서 기말 수량을 먼저 결정하는 방법을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 수량 단기 매입 수량에서 기말 수량을 빼주시고 그 기말 수량으로 판매 수량을 역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기초가 100개 있었고 900개가 있을 때 우리 기말 수량이 400개가 있었죠? 이게 400개라면 두 개를 더하면 판매 수량을 600개로 역산하는 방법을 말해요.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돼 있죠? 그 내용이 이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재고 수량이 똑같은 제품인데 1월 1일 날 구입한 게 있고 1월 30일 날 구입한 게 있고 12월 31일 날 구입한 게 있어요. 한 개씩 근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100원 120원 140원에 구입한 단가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랬을 때 한 개가 팔렸어요. 이 세 개 중에 그럼 매출 원가를 이걸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로 처리해야 됩니까? 이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죠.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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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지고 여러분들 딱 찍으면 무언가 확인이 되죠? 구입한 금액을 알 수 있어요. 그 태그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팔렸다면 120원을 정확하게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나머지 두 개를 기말 재고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직접 쫓아가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은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이건 이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99억 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100원에 구입한 것도 있고 101원에 구입한 것도 있는데 판매할 때마다 판매자한테 이거 얼마에 구입한 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전산이 발전됐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돌리면 우리나라는 전산이 발전된 나라 지금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공식 쓰는 방법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가정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수량이 많게 되면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공식 쓰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 퍼스트인 퍼스트아웃 선입선치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팔렸다고 해도 100원을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방법 그게 선입선치법 세 번째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후입선치법이라고 합니다. 퍼스트인 퍼스트아웃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네 번째 평균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래서 구하자. 공식 써서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방법이요 이렇게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계속기록법과 개별법이 연결되고요. 실지재고소속법과 개별법이 연결되고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총 8가지 방법이 연결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조심하실 거는 이 평균법을 쓸 때 판매시마다 평균을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기록법과 연결이 된다면요. 평균법 플러스 계속기록법은 이동평균법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합쳐지면 기말에 한꺼번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평균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총평균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어쨌든 이쪽에서는 계산문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계산문제 나올 때 이거 계산하시는 법 계산문제 시험문제 나오고요. 여러분들 시험에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계산문제 시험문제 나옵니다. 우리 예제에는요. 이거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동평균법은요. 평균을 3번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시간이 1분 12초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출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설명은 해드릴 건데 공부는 이거 2개 위주로 계산방법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 문제로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 문제로 출제되는 게 뭐냐면 IFRS는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회계기준 공부하신 분들은 이 후입선출법은요. 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이유는 이겁니다. 내가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1월 1일 날 기초시점에 100원짜리 구입한 1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3월 1일 날 120원에 구입한 1개가 있었어요. 판매 가능 상품은 220원이 있었네요. 그때 우리가 이 매출 원가랑 기말재고로 이 금액을 배분하는 것을 원가 배분이라고 했는데 파이포 선입선출법을 쓰면요. 뭐가 팔렸든 상관없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니까 이게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죠. 그럼 안 팔린 건 이거겠네요. 기말재고 BS에 갈 건 120원이에요. 후입선출법으로 표시되면요. 늦게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니까 120원이 매출 원가로 가고요. 기말재고가 100원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220원이지만 손익에 미치는 이펙트가 달라지는 거죠. 현대회계는요. BS 중심의 사고라고 했어요. BS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IS보다는. 그러면 지금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재고자산의 금액은 이 금액과 가장 유사합니다. 이 금액을 봉정가치라고 한다면요. 파이포는 선입선출법은 이 120원이 기말재고에 표시되니까 BS가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후입선출법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가 공정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이게 희생되고 이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현대회계는 BS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기말재고가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IFRS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태까지 공부한 거 대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1번 개별법은 2번 선입선출법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말 문제로 나오는 건 없으니까 한 장 넘겨보시면 예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제가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문제 풀어드릴게요. 예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입선출법 관련된 문제고요. 선입선출법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주 3일은 X1년 중에 재고자산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다고 돼 있고요. 선입선출법 하에서 기말재고액과 매출 원가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문제 풀 때 항상 뭘로 그려야 된다고요? 상품 T계정을 그려서 차변에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으니까 기초재고를 먼저 써줘야 되죠. 기초재고는 8만원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입원가를 써야 돼요. 이렇게 각각 하나, 둘, 세 번 구입했는데요. 각각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저는 이거 세 개를 더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경관리사 시험은요. 계산기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 준비 들으실 때는요. 복습하실 때 계산기를 꼭 지참하셔서 수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2만 2천원에다가 17만 4천원 5만 8천 8백원을 더하시면요. 금액이 25만 4천 8백원이 나옵니다. 기초재고에다 단기 매입 더한 것을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했고 334 800이 나와요. 그렇죠? 그럼 판매된 부분은 매출 원가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판매되지 않은 부분 기말 재고로 처리하시면 되고 어차피 대차는 맞을 테니까 334 800이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죠? 뭘 먼저 결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근데 기말 재고를 먼저 구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러냐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잖아요. 지금 4월 12일 날 800개가 팔렸잖아요. 이거 팔린 거죠. 이때 팔린 거 200개 남네요. 그럼 이거 끝났어. 그리고 900개가 팔렸죠. 900개 팔렸으면 이거 팔렸죠. 700개 남아요. 이거 팔렸죠. 그럼 500개 남아요. 그럼 500개에서 이거 빼주시면 이거 700개 남죠. 그럼 700개 남은 것은 145원을 곱해주고 나머지 매입한 거는 400개는 147원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저걸로 계산하시면 700개는 145원이고 나머지 400개는 147원이다. 그럼 기말 재고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구하시면 106300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이걸 빼시면 금액을 구할 수 있고 17450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먼저 구하셔도 돼요. 어쨌든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나 요거 둘 중에 하나 푸는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뒤에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으로 한번 구하여라.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 3일은 X1년 중에 재고자산 거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고 돼 있어요. 자료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금액 똑같은 거 보이시죠? 자료는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해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총평균법까지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럼 기말에 한꺼번에 평균된다고 그랬죠? 그럼 기말에 한꺼번에 평균내야 되니까 우리가 평균당가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기말재고와 매출원가 구할 때 자 수량부터 한번 계산해볼까요? 요게 매출수량이 1700개고요. 총 2800개가 있었는데 매출수량이 1700개니까 기말재고가 1100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1100개고 1100개고 요게 1700개라는 건 아는 거고 여러분들이 뭘 구하면 돼요? 평균당가만 구하면 되는 거죠. 평균당가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요거 전체 단기의 총 기초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수량을 합친 판매가능 수량을 전체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총평균법입니다. 한꺼번에 금액 알고 있잖아요. 334 800 334 800을 총 합친 2800개로 그냥 평균 한번 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럼 요거 계산을 하면요. 계산 식이 좀 지저분한 숫자가 나와요. 119.57 뒤에 숫자가 막 나오는데 반올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기에 119.57 을 넣어줍니다. 넣어주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131.527 이 나옵니다. 됐죠? 한 개를 구왔으니까 나머지는 요거 빼줘서 요거 구하면 되는 거죠? 아니면 평균당가니까 어차피 이쪽도 단가를 똑같이 써야 된다.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203 269 가 나옵니다.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요기 뒤에 뒤로 쭉 가는 숫자가 그냥 끝이 안 나는 숫자 제 개그 무리수예요. 그래서 무리수이기 때문에 약간의 단수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단수 차이는 그냥 요기서 요거 빼준 걸로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해답은 203 273으로 얘기하고 있고 단수 차이가 한 4원 정도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정도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평균 단가 구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을 수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총평균법은 계산이 됐어요. 요거 말고 이제 이동평균법 계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동평균법은요. 좀 계산이 복잡해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계속 평균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T계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그려놓을게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1월 1일날 저는 기초재고 1000개가 있었어요. 1000개 그리고 금액은 8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요 때 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월 15일날 매입을 했어요. 200개만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22,000원이에요. 요 상태에서 팔린 게 하나 생겼죠. 4월 20일날 800개가 팔렸잖아요. 그래서 4월 22일날 매출이 됐고 800개가 팔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 요기서 평균 단가를 구해서 요기다가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셔야 돼요. 요 때 이제 평균을 낸다는 거죠. 팔릴 때마다 평균 내니까 요거 갖다 평균 내야 돼요. 그러면 8만원 플러스 22,000원 이게 매입 총 수량 기초재고랑 지금까지 매입한 금액의 수량 단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나눠주면 요기가 1200개가 되는 거죠. 1200개 그러면 평균 단가가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85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기다가 85원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한 번 평균 냈죠. 그러면 요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6만 8천원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매출 원가 하나는 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5월 16일날 또 매입합니다. 근데 요 때 뭘 구해야 돼요? 요기까지의 상품의 잔액을 구해야 돼요. 1200개가 있었는데 800개가 빠졌어요. 그럼 요기에 잔액이 있는 거예요. 4월 22일날 몇 개가? 400개가. 그리고 이 단가는 아까 85원으로 계산이 됐죠. 그러면 400개에다 85원을 곱하시면 3만 4천원에 재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요기까지 구해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단기 매입을 하죠. 단기 매입은 몇 개를 했다? 1200개를 했고 거기 금액이 17만 4천원이다. 이 상태에서 또 물건을 하나 팔게 되죠. 9월 18일날 900개. 그래서 9월 18일날 900개를 팔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평균을 내야 돼요. 그러면 요것과 요것과 요것을 평균 내는 게 아니죠. 잔액이 요거 있으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평균 내서 요 단가를 구해야 돼요. 평균 내실 때 3만 4천원 플러스 17만 4천원 을 400개와 1200개로 나누시면 또 평균이 나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잔액 떨어지네요. 130원 그러면 130원 계산을 하시고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11만 7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매출 원가로 계산하셔야 되죠. 그런 다음에 또 뭘 구해야 돼요? 잔액을 또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요 날짜가 9월 18이니까 요 날짜에 잔액이 있는데 1600개가 있었는데 900개가 팔렸으니까 700개가 잔액으로 남는 거고 요기다가 130원을 곱하시면 요 잔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9만 천원 9만 천원 그런 다음에 매입을 한 번 더 하죠. 400개 매입을 한 번 더 해요. 11월 23일 날 400개 얼마에 매입하냐면 5만 8천 8백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때는 팔린 게 없으니까 기말 재고가 1100개가 나오는 거죠. 요 때 또 뭘 구해야 돼요? 단가를 구해야 돼요. 요 단가 구할 때 9만 천원 그리고 5만 8천 8백원 요거 두 개 더한 거를 수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100개죠. 1100개 나눠주면 지저분한 숫자가 나옵니다. 136.18이 나와요. 요 뒤에 계속 나와요. 됐죠? 그러면 요기다가 136.18을 곱해 주시면 금액이 나옵니다. 149800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말 재고 구하라 그러면 요 금액을 구하시면 되고요. 매출 원가 구하라 그러면 요것과 요것을 더해준 금액을 구하시면 되고 118.500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알겠죠? 시간 안에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이동평균법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 강의 들으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니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더하시면 아까 말씀한 이 금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이동평균 단가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에 잔액을 그냥 표시한 것 뿐이죠. 사실은 이게 없는 거예요. 평균 내기 위해서 요거 요거 두 개만 빼주시면 하나 둘 셋 넷 개 더하면 요 금액 나오니까 원래 티계정과 똑같은 금액이 됩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기까지 하시면 어디까지 한 거냐 예제까지 푼 거죠. 요 예제 바로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한편 한국채택국제회의 기준 제 1002호에서는 재고자산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기말 재고자산이 공정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이 서로 비교되는 내용 요것도 뭐냐 우리 출제가 가끔 되고 있거든요. 자 회계기간 중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 값거나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과 가중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매출 원가 및 단기 순위계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다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있죠.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거 비교하는 거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상호 비교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요 가정이 있어야 돼요. 물가가 상승되는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말 재고 수량과 기초 재고 수량을 비교했을 때 기말 재고 수량이 기초 재고 수량보다는 커야 돼요. 그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첫 번째 기말 재고의 크기는 뭐가 더 큰데 그리고 매출 원가는 뭐가 더 큰데 세 번째 단기 순이익은 뭐가 더 큰데 뭐하고 뭘 비교하냐면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을 비교하는 겁니다. 선입선출법과 이동평균법 평균법이에요. 크기가 이게 더 크냐 아니면 밑에 게 더 크냐 그거를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그냥 얘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기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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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있었고요. 100원짜리였어요. 그 다음에 5월 10일 날 한 개 매입했고요. 한 개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이어야 되니까 120원이 됩니다. 그럼 220원이 판매 가능 상품인데요. 선입선출법일 때 매출 원가 그리고 기말 재고 서로 비교해보면 돼요. 그리고 평균법 일때 매출 원가랑 기말 재고 비교해보면 되죠. 매출 원가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팔렸다고 가져가니까 이게 팔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100원이 됩니다. 220원에서 100원 빼면 이게 120원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평균법은 이거 두 개를 평균내는 거죠. 220원을 2로 나누면 되죠. 매출 원가는 110원이 되고 220원에서 110원 빼면 이게 110원이 됩니다. 뭐가 더 클까요?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가 더 크죠? 선입선출법이 기말 재고가 더 크다. 이해가 가죠? 당연한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먼저 들어온 게 매출 원가로 갔으니까 기말 재고가 더 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말 재고랑 매출 원가의 크기는 똑같죠? 두 개 더 하면 220원이 돼야 되잖아요.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건 이렇게 되죠. 에이 확인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건을 팔게 되면요. 수익은 200원으로 일정해집니다. 매출 원가만 선입선출법이 더 작게 되니까 수익에서 매출 원가가 더 작은 금액을 빼니까 단기 순익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알아 두세요. 기말 재고 BS에 있는 금액과 단기 순익은 부호가 같다. 그러면 문제 풀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부호가 같다.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 회계학의 철학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이 자본은 내가 투입한 납입 자본과 그 후 벌어들인 이익인여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이익인여금은 결국은 기초 이익인여금에다가 단기 순익을 더한 금액이다. 단기 순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기 순익이 커지면 대차가 맞기 위해서라면 자산을 같은 금액을 증가시켜야지 대차가 맞을 거고 자산을 낮추면 대차가 맞으려면 단기 순익이 낮아져야겠죠. 그래서 항상 자산과 단기 순익은요. 여러분들 부호가 같습니다. 우리 분식회계라고 들어봤어요? 이익을 과대 표시하는 거? 그럼 자산이 과대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호가 같다는 거 이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겠네요. 그거 기억해 놓으시면 문제 푸는데 유용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지금 재고자산의 추정 전까지 한 거죠. 재고자산의 추정에서 푸는 방법은요. 매출총 이익률법과 소매재고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재고자산의 추정 부분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우리 저가배비 평가는 필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가법의 평가 자 별표 쳐놓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 자주 출제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뭘 배우는지 잠깐만 설명드린다면 아까랑 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상품 T계정이 있는데요. 재고자산은 항상 T계정으로 푼다고 그랬죠. 자 기초재고자산은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아는 금액 단기 매입 금액은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차변해서 쓰면 된다. 이거 두 개 합친 것을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했어요. 팔린 부분은 우리가 매출원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출원가를 왜 차변에다 쓴 거죠? 대변에다 쓴 거죠? 매출원가를 자산이 감소됐으니까 팔아서 그렇죠? 근데 자산은 판매만 돼서 감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를 판매된 부분이라고 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이 숫자는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산에서 구해야 돼요. 나머지 두 개 금액을 주면 여기서 이걸 빼서 역산에서 구해야 돼요. 지금부터 배울 거는 뭐냐면 판매되지 않고 재고 자산이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판매되지 않고 판매 이외에 재고 감소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이 뭘 배우는지 알겠죠? 그리고 BSF 시대 기말 재고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금액은 주어진 금액이니까요. 이 금액을 알고 있고요. 요금액을 구하는 방법을 배우면 요금액에서 요금액 요금액 빼면 요금액이 구해져요. 그러면 이 일부의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배울 거냐면 판매 이외에 재고 자산 감소액을 배울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창고에 넣어놨는데 누가 훔쳐간 거예요. 도난이나 파손이 일어난 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모 손실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간모 손실 요거는 수량이 감소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을 100원에 구입했는데요. 기말 시점에 팔라고 봤더니 90원으로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자산을 10원만큼 줄이면서 손실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가 감소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의 회계 처리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단가 감소 분부터 나와있으니까요. 평가 손실부터 먼저 배울게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의 인식 자 첫 번째 이것을 재고 자산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뜻은 이거예요.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둘 중에 낮은 금액을 잡자.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취득 원가랑 순 실현 가능 가치 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잡자. 자 이 이 순실현 가능 가치는요. 회계약에서 순자 들어가면 무언가를 뺍니다. 실현 가능 가치는 지금 시점에 자산을 매각할 경우에 수치할 금액을 말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을 말합니다. 자 예상 판매 가격에다가요. 제공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 완성원가가 발생해요. 추가 완성원가 그리고 재고 자산은 판매하면 여러가지 운송비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상 판매비 그걸 빼준 것을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넷 리얼라이저블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NIV라는 약장을 많이 써요. 자 여러분들 시험에는요. 요게 100원이고 요게 90원이라고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요. 요게 100원이고요. 요게 5원이고 요게 5원이래서 90원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순실현 가능 가치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원가 마이너스 예상 판매비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뭐 배우는 거냐면 이런거에요.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본에는 납입 자본과 이익인여금이 있고 요 이익인여금 안에 단기순이익이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가능한 한 이익을 과대 표시하지 않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익을 잡을 때는요. 항상 자산부채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자산을 잡을 때는요. 항상 자산을 낮게 표시해야 할지 대차가 맞아요. 그래서 이익을 단기순이익을 낮게 표시하기 위해서 자산을 낮게 표시하기 위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이 규정이에요. 뜻이 뭐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재고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원가가 100원이에요. 근데 내 공정가치 회수 가능액을 구해봤어요. 요 회수 가능액일 때 요걸 NRV로 재고자산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120원이 됐어. 그러면 내 자산을 20원만큼 올리면서 이익을 잡아야겠죠. 이익을 잡으면 자산이 과대 표시되고 이익이 과대 표시되니까 금액이 올라간 거는 이익을 안 잡습니다. 이익이 잡히는 거는 인식을 안 해요. 근데 혹시나 회수 가능액이 8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20원만큼 손실을 잡는 것은 요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왜? 자산도 낮게 표시되고 이익도 낮게 표시되니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뜻과 똑같은 뜻이 돼요. 보세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120원과 100원이 있을 때 낮은 금액이니까 100원이니까 100원으로 회계 처리되고 100원으로 회계 처리되니까 끝! 이익 손실 안 잡힌다. 둘 중에 낮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요거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80원으로 처리된다. 100원을 80원으로 줄여주니까 20원은 인식된다. 이 뜻과 이 뜻이 똑같다는 걸 알겠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보통 손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귀에서도 손상 배우시겠지만 그렇죠? 재고자산의 손상 그래서 다른 말로 저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 저가법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 원가와 순실형 가능 가치 등 낮은 금액으로 추정한다. 낮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됐어요? 높은 금액이라고 해서 말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순실형 가능 가치의 추정 보유 목적 볼게요. 순실형 가능 가치의 추정 밑에 표를 볼게요. 상품, 제품, 제공품은요. 순실형 가능 가치를 예상 판매 가격 마이너스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 날 비율이 다 배운 거예요. 됐죠? 근데 원재료 동그라미 쳐놓고요.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를 씁니다. 원재료는 현행 대체 원가 자산을 다시 구입할 경우에 금액으로 왜냐하면 판매 목적이 아니니까 지금 당장 구입할 금액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현행 대체 원가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할 때는 계약 가격을 씁니다. 계약 가격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장 가격 X 이해 안 가죠? 당연히 이해 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말 문제로 주로 나와요. 자 볼게요.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와 기타 소모품을 감액하지 않는다. 밑줄 쳐놓고요. 감액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우리가 상기업을 가정하지만 기준서는 제조기업도 기준서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얘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원재료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재료가 A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재료는 이 제품 A라는 대문자 A에 투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원재료에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취득 원가랑 NRV를 비교해 봤더니 취득 원가는 100원이었는데요. NRV를 구해 봤더니 NRV는 지금 당장 원재료를 매각할 때 수치할 금액이죠. 그러면 제조기업들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 놨는데 나는 이 원재료를 팔기 위해서 제조기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원재료에 판매 채널이 없어. 그러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어. 원재료를 그냥 매각한다면. 그러니까 사실 순지능 가능 가치는 80원이 돼요. 그럼 둘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이때 20원만큼 평가 손실 인식해야 되죠? 20원만큼 인식해야 돼. 근데 사실은 제품을 만들게 되면요. 제품에 투입이 되잖아요. 이게 취득 원가. 그리고 이게 NRV가 있는데 이 취득 원가가 200원이었는데 NRV가 220원이 됐다. 그럼 이쪽에서는 손상이 발생 안 하는 거죠. 제품은 비싸게 팔려고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려고 만드는 거니까. 이쪽에서는 손상자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 금액이 이쪽 금액에서 다시 이익으로 환입되니까 이거 0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나 기타 소모품은 감액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제품의 원가가 순실형 가능 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품도 손상이 난다는 거죠? 해당 원재료를 순실형 가능 가치로 감액한다. 이제 반대로 100원 80원 됐어요. 그래서 20원만큼 잡았는데 이 제품에서도 손상이 나는 거야. 그럼 제품에서도 20원만큼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익으로 환입이 안 됩니다. 이때는 40원을 원재료 평가 손실로 써야 되고 이때는 빵을 써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때는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거 이해 가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원재료의 순실형 가능 가치는 현행 대체 원가가 최선의 이용 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현행 대체 원가 써놓고 그래서 이 NRV라는 게 예상 판매 가격이잖아요. 근데 원재료는 구입 목적의 자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말고 현행 대체 원가를 쓰라고 하고 있죠. 현행 대체 원가는 현행 원가랑 똑같은 뜻이에요. 현행 원가의 뜻이 뭐예요? 지금 당장 구입한다면 지급할 금액 그래서 제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측정해서 현행 대체 원가 구입 목적의 자산이 툭하고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툭하고 튀어나왔네. 그렇죠? 현행 대체 원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문장 더 어려운 문장에 있어요. 자 순실형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재고 자산의 보유 목적도 고려해야 된다. 확정 판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자산의 순실형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확정 판매 계약 동그라미 쳐놓고요.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동그라미 쳐놓고 요거 시장 가격이라 그러면 틀린 말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건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12월 31일 X1년도에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는데 재고 자산이 두 개 있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 한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취득 원가를 구해봤더니 둘 다 100원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NRV를 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시장에 팔죠. 그래서 시장 가격 일반 판매 가격에 기초한 가격을 구해봤더니 둘 다 80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뺀 거 20원씩 해가지고 두 개 곱하니까 40원을 인식하면 되죠. 20원 20원 그래서 답은 40원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개 곱하기 100에서 80원 뺀 거 근데 이 회사가 X1년도 12월 16일날 B회사에 재고 자산 한 개를 6개월 뒤에 120원에 팔기로 한 취소 불룸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요걸 확정 판매 계약이라고 합니다. 6개월 뒤에 나는 12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개는 이 둘 중에 한 개는 얼마에 팔리는 거예요? 8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 그러면 NRV를 추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를 120원으로 추정해야 돼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이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러면 아까처럼 40원으로 구하면 되는 게 아니라 확정 판매 계약이 성립하면 20원만 답이 되는 거죠.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그래서 확정 판매 계약에 대한 재고 자산의 순실형 가능 가치는 일반 판매 가격 80원이 아니라 계약 가격 120원에 기초해야 된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있습니다. 3번 재고 자산 평가 손실 환입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1개년 치만 나옵니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생략하시고 네 번째 재고 자산 감모 손실과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있어요. 재고 자산 감모 손실이란 재고 자산의 실지 재고 수량이 장부 수량보다 적은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한다. 재고 자산의 순실형 가능 가치로 감액한 평가 손실과 모든 감모 손실은 감액과 감모가 일어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비용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둘 다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잠깐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해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감모라는 게 있고요.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정의부터 여태까지 배운 건데 정의부터 설명드린다면 감모 손실은 뜻이 뭐예요? 도난이나 감소가 일어난 거죠. 도난이나 파손이 일어난 거. 결론적으로는 실제 수량이 있는데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해봤어요.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을 비교해봤는데 실제 수량이 적은 금액 이것을 감모 손실이라고 합니다. 평가 손실은 설명드렸죠? 취득 원가와 NRV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거 회계 처리 회계 처리 평가 손실은 뭐냐면 금액이 감소된 거니까 어쨌든 재고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데요. 비용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왜 발생한 거죠? 순실형 가능 가치가 예상 판매 가격에서 추가 완성 원가 빼고 예상 판매 빼준 거라고 했어요.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변동되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변동되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매출 원가라는 게 일치하지만 원칙 중심의 회계 처리이기 때문에 IFRS는 비용 처리한다고 돼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매출 원가가 맞은데 기업이 이거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요. 기준성 문구는 비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간모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비용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간모 손실은 사실 정상적으로 발생한 정상 간모 손실이 있고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정상 간모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출 원가랑 기타 비용 둘 중에 하나 처리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매출 원가랑 기타 비용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원칙만 제시하고 있는데 정상 간모 손실이란 건 뭐냐면 어떤 유리잔을 만드는 회사가 물건을 운송하는데 100개를 실어야 되는데 운송할 때마다 3개 깨지는 거예요. 100, 3개 실고 3개가 깨지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거죠. 그걸 간모 손실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영업과정이니까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겠죠. 그런데 100개를 실어놨는데 누가 100개를 다 차량을 훔쳐간 거예요. 이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거니까 그걸 비정상 간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IFRS는 원칙만 제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과 매출 원가로 인식하는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정상 간모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매출 원가로 인식한다 아니면 기타 비용으로 인식한다 문제의 언급이 있을 거예요. 그 언급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재고자산 여러분들 이론 정리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